파펫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2002년 월드컵을 대표할 만한 월드컵 윈트세트 1차분과 2차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타르에서 월드컵 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군다나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한 선전을 이루고 있어서 희망이 많이 되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월드컵 민트세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고 계신 이 두가지 종류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서 발행했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월드컵 민트세트 1차분과 2차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초록색깔 빛깔의 민트세트가 바로 1차분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블루톤의 색상의 민트세트가 2차분입니다. 발행량은 1차분이 10만개가 발행이 되었고요. 2차분은 6만세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 현재 좀 많이 이 월드컵 민트세트들이 좀 나름대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세하게 좀 내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차 민트세트에요. 월드컵 1차 민트세트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가지 여기서 간과를 하면 안 되는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민트세트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공식적으로 발행한 민트세트들만 공식 민트세트 알고 계시는데 이 월드컵 민트세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행을 한 겁니다. 공식 민트세트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한가지 조건이 있죠. 그 발행한 당일 연도에 모든 번종의 주화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공식 민트세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월드컵 민트세트죠. 그리고 이 월드컵 민트세트에서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실질적으로 기념 민트세트의 1호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한해에 앞서서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을 한 2000년 민트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국은행의 창립 기념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어떤 큰 행사 어떤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큰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 기념 민트세트는 이 월드컵 민트세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기념 주화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현행 주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거죠. 현행 주화가 그렇게 돼서 또 가운데 천원 기념 주화까지도 함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민트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드컵 민트세트 이후에는 이런 공식 기념 민트세트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조폐공사 70주년 이라던가 한국은행 70주년 프로포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가의 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격이 좀 틀린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민트세트 인데요.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당시에 우리가 중공을 하였던 각 지역의 월드컵 동기장의 모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2001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각 권종의 주화들도 이렇게 2001년 한번 봐볼까요 500원짜리는 2001년 그다음에 100원도 2001년 이렇게 모두 다 2001년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0원도 그렇고요. 5원도 그렇고요. 1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 지금 기념 조화가 하나가 1,000원 조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시에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당시에 엠블럼에 들어갔던 심볼마크가 이렇게 마스코트가 들어있어요. 보시다시피 초점이 잘 안 맞나요? 네. 이겁니다. 액면가 1,000원의 기념 조화인데 2002년 당시의 마스코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월드컵 민트 세트를 그냥 크게 대소롭지 않게 간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0원 주화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황동 주화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황동 주화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10원 주화도 황동 색깔이죠. 이것도 지금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주화가 황동 주화가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1,000원 기념 주화는요. 바로 노르딕골드라는 주화입니다. 노르딕골드 노르딕골드는 원래 핀란드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었는데 상용화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1997년 무렵에 대한민국의 풍산이라는 업체가 있죠. 풍산금속이라는 업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르딕골드 주화의 주요 특징은요. 바로 순금에 가까운 색상을 가지고 있고 순금에 가까운 중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 받을만한 주화이고요. 그리고 성분조합이 원체 복잡합니다. 합금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합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르딕골드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네 가지 성분을 합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합금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확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청원기념주화에 대한 합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리가요 89% CU가 부리거든요. 그리고 AL AL이 알미늄이에요. 이게 5% 그 다음에 ZN 이게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이 5% 그리고 SN 이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부리와 알미늄과 아연 주석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하끔이 돼야지만 이 노르딕골드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화가 그리고 요거에 한 해 앞서 가지고요 이 노르딕골드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게 있는데 그게 한국은행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주화가 있습니다. 노르딕골드화인데요. 그것이 최초고 이게 두 번째로 만들어진 노르딕골드화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주화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노르딕골드화가 지금 많이 상용화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유럽에 사용하고 있는 유로주화에 그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에 10유로센트 20유로센트 50유로센트 이 세 가지가 다 노르딕골드화로 만들어져 있고 그 소전을 납품하는 데가 바로 풍산금속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럽인들이 쓰는 동전의 소전을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알아보자면 왜 유럽인들은 노르딕골드화의 주화를 사용할까? 미국인들은 니켈화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요 미국인들은 니켈에 대한 금속 알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켈화를 유럽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이 월드컵 민트 세트 1차분인데 이게 10만 세트가 발행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조금 발행이 많이 되긴 했지만 뭐 현재 보게 되면 10만 세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가격이 아직까지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2001년 한국은행 공식 민트 세트의 인기에 조금 밀려가지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두 번째 민트 세트는 2002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2차 월드컵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요 2차 민트 세트의 발행량은 6만 세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주목할만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이 황동화 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르딕골드화입니다. 노르딕골드화 예 일반 황동화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면은 이 부분이었구요. 자 역시 이거는 2002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각 번종의 주화들은 2002년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차에 비해서는 이게 발행량이 6만 세트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가 좀 좋고 가격도 1차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가격을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내용이 나와있으면 맨 밑에 제재 비염주화 천원에 대한 제재 제주 월드컵 전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불이 85% 아연 5% 알미늄 5% 주석 1% 그래서 천원주화는 황동화가 아닌 노르디스 골드화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색상이 비슷한 10원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주화의 성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불이 65% 아연 35% 두 가지로 합금이 된것 색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틀리죠. 우리를 골드화는 충봄에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민트세트에 대해서 수집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최초의 국가 행사를 앞둔 최초의 기념 민트세트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진 공식 기념 민트세트가 바로 월드컵 민트세트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민트세트 수집하시는 분들이 하면 주목해서 수집을 한 세트씩이라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이머신의 수집세계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청약을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타이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 다이머나 히이웃 히이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